이달 초부터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연이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군의 대민지원 작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먼저 남부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맛비에 태풍 간접 영향으로 연일 비가 내리고 있는 전북에선 육군 35사단 장병들이 수해 피해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상기마을에선 군 장병들이 무너진 축대를 보수하는 등 수재 민주택 복구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남원시 금지면 하도마을에서도 비닐하우스와 가재도구 정리 등을 위해 장병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두정동 일대에선 육군 31사단이 피해 복구 지원에 팔을 건너붙였습니다. 역시 비 피해가 막심했던 충청권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 장병들은 충북 제천에서 비닐하우스 정리를 도왔고,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탄약지원사 8탄약창 장병들은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오리마을 일대에서 수해를 입은 농가 창고 정리를 도왔습니다. 다음은 경기와 강원 지역 대민지원 활동입니다. 육군 7군단은 지난 10일 부대 창설 51주년을 맞았지만 기념 행사 대신 곧바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대민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허강수 7군단장을 비롯해 장병들은 이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일대에서 건물 내 토사 제거를 비롯해 피해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도 지난 5일부터 경기도 가평군의 침수지역과 산사태 피해 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도왔는데요. 장병 300여 명의 굴삭기, 살수차 등 중장비 3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55사단 장병들은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사냥리에서 육군 28사단 장병들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에서 침수주택 가재도구와 토사 정리 등을 실시했습니다. 강원 지역을 보면 육군 100위 기갑여단 장병들이 고성군 거진읍 일대에서 쓰러진 전신주 주변을 중심으로 토사를 치웠고 육군 6사단 장병들은 철원군 동방리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공군 반군 관제사령부 예하 8357 부대 장병들도 화계장터로 잘 알려진 경남 하동군 화계면 마을을 찾아 쓸려온 가구를 나름는 등 대민지원을 벌였습니다. 11일 기준 우리군의 호우 피해 대민지원 현황을 보면 장병 1만 5천여 명에 장비도 1,20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된 의암댐 전복선박 실종자 수색 지원도 이어지고 오는 12일에는 강원도 인재군의 고립된 마을을 연결하기 위한 양지교 교량 복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군 대민지원 1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멘